형, 제가 오늘 한 번 가보고 형, 어쩌면 가긴 해야 되는데, 세골이라도?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야, 근데 내 이 컵이 응? 저번에 주유소 습격 사건 때부터 팬이 있어 그럼 아무 노래나 해도 되냐? 원, 투, 쓰리, 포 예, 예, 예 누구나 필요한 선물이잖아 그분이 내 생일 선물로 이렇게 일본에서 보내왔던 거야 아, 진짜? 아직도? 응, 근데 매년 생일 때 손편지를 써서 보내 그런데 내가 텐트 밖 유럽에서 이 컵을 쓰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대 제가 선물한 컵을 사용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았다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어쨌든 짠하게 한 번 아, 네 무서워하다 이 컵이 그런 컵이더라 이번에도 또 좋아하시겠는데 진짜 팬이 엄청나게 감동할 것 같아 팬분께서 그러니까 나도 형 보고 저번에 그때 그 컵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응,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잊지 않고 또 가져왔지 나도 이거 저 캠핑을 처음 가르쳐준 형이 사줄 것 같아 이걸 저도 아직도 갔거든요 나는 이건 진짜 급해서 급해서 그럼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자는 거네 계속 같이 자는 거네 이번 여행 내내 지금 우리 넷시대 가서 오늘 이제 어떤지 오늘 이제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중요해 서로를 파악하는 오늘 잠자리가 맞아요 누가 방귀를 많이 끼는가 누가 코를 고는가 방귀 오늘 튈까? 누군가 먼저 트겠죠? 우린 늘 우린 늘 텄잖아 옆 텐트에 있어서 그렇지 다 들렸잖아 맞아 지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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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해 터지지 그래? 그럼 텄다고? 나도 야 오늘 여기 대단하겠다 유? 더러웠어 뭐 듣겠는데 유? 유? 유해진? 낫 미 이렇게 가볼까요? 우와 아, 추워. 발이 시럽다. 아, 그러니까. 우와, 바람. 우와. 우와. 아, 얼굴이 아파. 원님. 아, 그래. 여기 한번. 어? 아, 그래. 여름 내야지. 여름 내야 좀 발도 좀 더 좋을 것 같고. 해 뜨는 고지에서 바라보는. 해! 자, 사이탈이 준비합니다. 이야, 이거 물 봐. 우와, 희연해 보인다. 저기 다리나 한번 건너갔다 오자. 좋긴다. 어. O ant mea! 아, 보다. agrees할 적. 오주풍이다. 어제밉니다. STEVEっacăçar.. Originalsط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아, 물 봐. 와, 근데 진짜...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와, 뒤에 엄청 예뻐. 우와, 진짜 예수다, 이게. 와! 야, 사진 가져왔으면 하나 찍자. 카메라요? 얼굴이 안 보인다, 하나도. 일단 찍고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으로. 하나, 둘, 셋.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 네, 오케이. 와, 진짜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 이야, 이거. 아니, 정말로 진짜 혹한기 훈련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아, 진짜. 이게 또 저쪽에서 보는 말, 이쪽에서 보는 말. 다르네. 이게 둘레, 둘레길이 있나봐요. 저기 지금 텐트가 쳐져 있네. 이난 씨, 저 미친놈들아, 저거. 아, 나 조용히 어려워. 오늘이 몇 도인데, 아휴. 형, 이 앞에 4명 쪼록 앉아서 뒷모습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저기? 형, 우리 여기 4명 쪼록 앉아서 뒷모습 사진 한번 찍을까요? 4명 쪼록 앉아서. 그래, 뭐. 해보자. 저희 혹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어디, 뒷모습? 많이 좀 회의해졌어요. 아휴. 아휴. 아휴, 너무 좋다. 아휴, 너무 좋다. 제일 좋더라. 이번 호캉기 훈련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촬영팀이 이렇게 와봐,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와봐, 저쪽으로 와봐. 반대쪽으로. 어?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뒤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서로 한번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편하지? 맨날 뒷걸음으로 찍으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해, 형은? 색다는 기분이다. 진짜. 그런데 자꾸 뒤를 휘끌끌 보는 거지, 그렇지? 휘끌해요. 뒤에 누가 있는 거. 어. 어. 아! 아, 좋다. 야, 저, 저 산. 야, 저게 하얀 산. 설수산이네. 야, 진짜 근데 정말. 야, 정말 진짜 산 그냥 전체를 다, 다 그냥 다 뒤집어 썼네. 너 막 뭘로 뒤집어 썼다고? 신질나는 것 같아, 너. 눈으로. 우와, 신기하다. 하얀 그냥. 다른 색 없고. 되게 능선이 길다. 하얀 반항산. 하얄라매. 이런 반항하는 사기야. 하얄라매.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얄 필요가 아예 하얄라매. 하얄라매. 아무도 못 건드려, 사람이. 반항산 이름 좋은데, 이름? 진짜 있는 사람 같아, 반항산. 반항산. 왜요? 반항산. 여기 인근에 또 학교 다니는 애들은. 반항산 정기 바다. 교과가 이런 거 아니야? 교과는 맞아. 가까운 산 정기를 받아내니까. 반항산 정기 바다. 찬란한 반항산. 찬란한 반항산. 아니, 사실 다. 우와. 여기 진짜 반항마을이다. 우와, 여긴. 여긴 진짜 반항마을이다. 이거 반항. 그냥 허였네, 와. 진짜 겨울왕국이네, 그지? 네, 진짜. 여기도 예술사야. 야, 이거 뭐라, 이. 반항, 반항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네. 계속 달라. 또 다른 걸 보여줬어. 계속 같은 듯 계속 달라요, 그렇죠? 이야. 저번 여행에서는 진짜 신기하게 초록색이었는데. 여기 신기하게 하얀색, 신기하게 하얀색이네. 와, 이런 그림은 처음 봐. 온통하얀? 네, 온통은 이렇게 하는 그림이 처음 봐. 그렇지. 이게 진짜 겨울이다. 딱 그냥 보여주는 거. 진짜 멋있다. 여기 이제 짱 녹아 있잖아요.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예쁘다. 멋지다, 진짜. 계속 눈 덮인 어른 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되게 낯설고 뭔가 새로운. 색깔이... 색깔이 죽인다. 이야... 이게 엄청 깊은 거야,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저기 사람이 인자가 적혀 있는 것 같지 않아? 어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어, 나 뭔지 한 번 알아. 저 사람. 이야... 가려운데? 진짜, 진짜. 아, 저기야, 저기야. 인산. 아, 저기야, 저기야. 인산. 아, 저기야, 저기야. 인산. 현지인들도 모르는. 반항산. 인산. 이야, 진짜. 이야, 우리가 인산을 다 보내고 있잖아. 이야, 진짜. 이야, 진짜. 이야, 여기서 한 번 좀 보고 갈까? 좋아요. 사진도 한 번 찍고. 어, 좋다. 오케이. 이야, 인산 오래간만에 오네. 이야, 여기 인산이라고. 배경 진짜 끝났어. 사진 이분도 사진 찍어줘야지. 저, 아저씨. 고기 좀 나와주실래요? 예, 예. 파노라마. 파노라마 찍어야 돼요, 파노라마. 아. 저기도, 저기도. 아, 저, 손 손. 저기도. 손 손. 손 손. 아, 저. 형, 우리 같이 찍을까요? 자, 다 같이. 형, 이쪽으로 한번. 아, 아저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사진들 한 장씩 찍으시고 빨리. 우리 힘 안 나요. 빨리, 빨리. 그거 딱 내려놓고. 우리 힘 안 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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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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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다 나왔어. 오. 공기가. 와, 여기 너무 좋다. 어, 공기 너무 좋다. 혜진이 형. 어? 참 멈춘 거 탁월한 선택이었대. 그렇지, 괜찮을지? 아, 저 감각은 진짜. 나이스입니다. 갑시다. 옙. 너무 좋다. 어우, 근데 정신이 확 든다, 야. 그치? 어? 공기도 너무 좋고. 진짜 어제 공기는 진짜 차더라. 특히 새벽 때니까. 어, 침 나가는. 따뜻한데. 밖으로만 살짝 나오면. 찬 광기가 쏙쏙 꺼지고 나서. 그 화목 날로 꺼지고 나서부터. 아, 맞아, 맞아. 극적스럽게. 화목해지지가 않더라. 네. 하하하. 과감하게 이제 줄이지 말고 세게 뚫어놔야 되거든. 그래. 야, 오늘 지내봐서 알잖아. 야, 이거 아니다. 음. 가는 데마저 확인하자. 저기. 아, 야. 여기, 여기 하자. 그렇지? 오케이. 굿. 어? 이거 맞잖아. 맞다, 맞다. 그죠? 응. 어, 사야지, 사야지. 그거도, 그거도. 형, 그거 일단 먼저 갖고 와서. 세 개 있는 거.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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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стиina. 네. 이럴 때잉. 가십시동. 고이면 한 세 개만 더 사놓을까요? 아이, 좋아 좋아 좋아. 그쵸? 그렇죠? 아, град이지만 더 사는다. 지하인별이 한 세 개만 더 사놓을까요?